당시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의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 첫 번째 문제는요. A2부터 G32 영역에서 항공편명이 숫자가 아닌 데이터에 조건을 좀 아닌 데이터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하는데 조건은 I2부터 I3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I2셀에 놓으실 거고요. 조건을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안쪽에 있는 필드명을 사용하지 않고요. 임의로 그냥 저희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요. 항공편명, 디열에 입력된 데이터, 디열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가 아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라고 입력할 건데 K2는 숫자가 아니죠. 1074는 숫자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즈넘버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즈넘버 어디에 데이터가 항공편명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숫자가 아니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누른 폴스라고 나오겠죠. 숫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즈넘버 앞에다가요. 낫을 넣습니다. 부정을 하는 거죠.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를 숫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낫 가로 열고 맨 끝에 가로 한번 닫아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네 숫자가 아니에요. 라고 첫 번째 D3에 있는 데이터는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 디열에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항공월과 그 다음에 항공편명 여객 화물 4개의 필드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서요. I6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추출할 필드명 작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A2부터 G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범위 I2부터 I3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서 I6부터 L6 미리 작성해 놨던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보시면 네 항공편명 확인해 보셨을 때요. 숫자가 아닌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시작하셔서 G32 영역까지 선택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에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누릅니다.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수식은 등호로 시작을 하죠. 항공월에 두 글자가 홀수인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른 항공월에 가서 뒤에 있는 두 글자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그 구한 숫자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is 입력하시고 other odd 입력하시고 라이트함수 입력하셔서 음 우리는 항공월에 항공월에 데이터 첫 번째에 있는 c3을 선택하는데요. c3은 c3, c4, c5 조건부 서식에서는 c열이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범위 안에 데이터의 참조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를 두 번 누르셔서 c열을 고정하고 그 값이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를 라이트에 대한 가로 닫고 홀수입니까? 라는 가로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살짝 크게 해보시면 c열의 데이터 c열의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 달라지게 하시고요.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하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홀수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2부터 J99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부터 J99 영역을 선택 범위 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쇄 제목을 클릭하셔서 반복할 행에다가 이 행은 인쇄했을 때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머리끌 바닷글을 클릭하셔서요. 홀수 페이지 하단에는 하단이니까 근데 문제에서요. 홀수 짝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럼 아래쪽에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에 대한 옵션을 꼭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이니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홀수 페이지 하단에 위쪽에 홀수 페이지인지 짝수 페이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홀수 페이지 하단에 오른쪽 왼쪽이네요. 왼쪽 구역은 왼쪽 구역과 짝수 페이지 오른쪽 구역에는 현재 페이지가 그럼 페이지 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글로 페이지라고 쓰겠습니다. 한글로 페이지 홀수 페이지는 왼쪽이라고 되어 있고요. 홀수 페이지는 왼쪽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에 거설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글에 대한 편집 작업 다 하셨으면 확인 그 다음 인쇄 높이가요. 이 페이지에 맞게 자동 배열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탭에 가셔서 높이라고 하면요. 인쇄 용지 높이의 2라고 하시고 2라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해 보시고요. 홀수 페이지니까 1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1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제 화면에서 다음 페이지 화면을 좀 내려볼게요. 제 화면에 조금 1페이지 2페이지 화면을 좀 확대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좀 클릭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아래쪽에서 클릭이 되실 거예요. 짝수 페이지는 2페이지라고 오른쪽 하단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2행이 반복이 되어 있고요. 전체 페이지 행의 높이가 용지 높이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페이지로 나눠서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의 세문학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F3부터 F30 영역에 구독완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완료는 신청일에서 구독기간이 지나기 한달 전까지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기간은 연단위로 되어 있고요. 신청일이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5일이라면 구독기간은 1년이라서 23년 12월 호까지 라고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호라고 표시하는 작업하실 거고 한달 후 구독기간이 지나기 한달 전 네 1년 그걸 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기간 1년이고요. 1년 대기 한달 전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커서를 F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는 조금 이따 입력하고요. 이 데이트란 함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함수 삽입 시작할 날짜는 신청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우리는 음 구독기간 1년 이라겠어요. 곱하기 12개 곱하기가 아니죠. 12달이 경과한 날짜를 구독 완료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시고 그 다음 구독기간에 구독 아 구독기간이 있었네요. 구독기간은 1년은 구독하겠습니다. 2년 구독하겠습니다. 라는 구독기간이 있어서 구독기간이 있는 2, 3에 곱하기 12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 함수는 시작한 날짜 신청일로부터 언제 끝나냐면요. 구독기간이 사용자가 이 신청자는요. 1년이라고 했으면 1 곱하기 12 왜냐하면 먼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12개월 이라고 넣어주셔야 되니까 구독기간 2년이면 2 곱하기 12에서 24개월 후가 완료입니다. 계산을 하겠다라고 구독기간이 1년인지 2년일이 따라서 기간수가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네. 그 다음 날짜가 이렇게 날짜 형식이 아니라요. 1년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셀서식에 가서 사실 확인해 보시면 날짜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기 상에서 화면을 살짝 크게 보면 신청일로부터 구독기간이 1년이니까 12개월이 경과한 날짜로 여기에 값이 구해져 있는데 지금은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날짜가 아니라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4933으로 보이는 거고요. 맞게 구해져 있나? 확인해 보시려면 셀서식에 오셔서 날짜를 서식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맞게 구해졌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값에다가 한 달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 전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구한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할 겁니다. 지금 구한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 지금 한 달 전을 계산할 거면 구독기간에다가 12달을 구한 값에 마이너스 1을 해야만 한 달 전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 곱하기를 뭐 가로로 뭉궈주시고 뭐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상관없어요. 사측 연산에서 곱하기와 나누기가 먼저 있으면 길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가로로 뭉궈주는 작업을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날짜가 살짝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셀서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요. 셀서식의 날짜로 가서 확인해 본다고 하면 아까는 1월 7일 이었는데 한 달 전이 돼서 12월 7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서식을 좀 적용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text 값은 구해놨어요. 이 값을 끝에 가서 신표 문제에서 연 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yy yy년 mm월호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연러비를 살짝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구한 날짜를 연과 월만 표시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잡지명과 그 다음에 신청구분 그 다음 구독기간을 이용해서 표 2와 표 3표를 참조해갖고 구독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정가는 잡지명에 따라서 좀 달라지네요. V6컵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할인율은 표 3을 이용해서 신청구분과 그 다음에 구독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V6컵함수를 통해서요. 잡지명에 따른 정가부터 구하고요. 기간 구독 부수 그 다음에 1배기 할인율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V6컵함수 입력합니다. V6컵 입력하시고 B3에 있는 잡지명을 가지고요. 표 2에 가서 찾고자 합니다. 표 2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잡지명을 찾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우리는 정가를 찾아올 거고요.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우등 논술은 99,000원에서 각각의 해당한 잡지에 따른 정가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구한값 뒤에다가요. 곱하기 문제에 나와있는 기간 기간은 2, 3 곱하기 구독 부수는 G3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방향키 이용해서 G3 방향키도 안되시면 직접 쓰시거나 위에꺼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오셔도 돼요.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고요.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인데요. 할인율은 저기 오른쪽 표삼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문제에서 남아있는 함수가 인덱스하고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인덱스는 실제 가져올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합니다. 7%부터 20%까지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행의 위치는 신규 구독 재구독에 따라서 1행 2행 3행 달라질 건데요. 행의 위치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신규이면 지금 신청 구분 첫 번째 데이터 신규이면 신표 어디에 가서 신청 구분에 가서 표삼에 참조할 영역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텍스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 숫자이면 오름차순일 땐 1 내림차순일 땐 마이너스 1 넣으시고 신표 인덱스 함수는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의 교차하는 값을 찾아옵니다. 행은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신규면 첫 번째 구독이면 두 번째 재구독이면 세 번째라고 행의 위치는 구했고요. 열의 위치는요. 1 2 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구독 기간을 얘기합니다. 구독 기간이 있는 2, 3을 클릭하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이 2세를 선택하고 아래로 방향키에서 2, 3세를 선택합니다. 2, 3을 입력하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1 빼기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독 금액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예제까지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사용자 지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지정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졸베이직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UNCTION 그 다음 펑션 F 소문자로 할게요. FN 사은품 그 다음 구독기간 그 다음에 신청구분 입력하시고요. 네. 오타가 없으면 엔드펑션이라고 자동으로 표시가 되실 겁니다. 구독기간과 신청구분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사은품은 구독기간이 1년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독기간이 1년이고 엔드 그 다음 신청구분이 신규이면 신청구분이 신규이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사은품은 구독기간이 1년이고 신청구분이 신규이면 빈칸으로 표시하고요. FN 사은품을 빈칸으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S FN 사은품은 FN 사은품은 문화상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분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구분을 닫아줍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사용자 정의 선택하신 다음 조금 전에 정의한 FN 사은품 선택 구독기간 그 다음에 신청구분 각각 셀을 2,3,C,3 선택하고 확인 조건에 따라서 공백 또는 문화상품권 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표 1의 잡지명과 그 다음 구독기간을 이용해서요. 표 4에 다가 우등론술과 월간 누런의 구독기간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잡지명이 우등론술과 월간 누런에 해당한 구독기간 기간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네요. 기간의 합계를 구하라고 그럼 썸과 이포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인데요.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먼저 입력합니다. 썸 조건을 작성하기 에서 이포 작성하실 거고요. 화면이 조금 오른쪽으로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고요. 썸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 이포 조건을 주실 거고요. 조건은 잡지명과 구독기간 조건은 우등론술 또는 월간 누런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에 다가 조건 1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 1과 조건 1 사이에 다가요.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우등 논술 이면서 월간 누런 이라는 조건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곱하기 연산자는 엔드 역할을 하고요. 둘 다 만족 더하기 연산자는 오할 역할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는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if 함수의 조건이 끝난 시점의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구독기간에 대해서 구독기간이 있는 2,3부터 2,30까지 선택을 하실 거고요. 값을 반환할 거고요. 반환된 값 구독기간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할 거고 뒤에다가 연자를 붙일 겁니다. 그 다음 조건 1을 직접 작성할 건데요. 조건 1은 잡지명이 우등 논술입니까? 라고 작성할 거라서 화면을 제가 확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아따 아따 하네요. 잡지명 B3부터 B30 영역에 가서 절대 참조 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복사하시는 게 아니라서 안 하셔도 되고 물론 하신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등 논술이라고 작성하시면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은 다시 같은 영역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심표 화면이 좀 안 보이시죠? 조금 여기다가 두 번째 조건은 월간 뉴런 누런 뉴업니까 라고 작성을 mass 직접 입력 할 때는 ustedes 오타 없이 입력 하셔야 돼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Francis nud 에렀 눌려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구독 기간에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구독 신청일을 이용해서 2개월 단위로 월별 개수를 문제에 나와 있는 특수문자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빈도수부터 구할게요. 프리퀀스 함수입니다. 프리퀀스 함수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하시고 등을 입력하신 다음에 f-r-e-q-u-e-n-c-y 첫 번째 데이터 어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청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프리퀀스 함수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참조하는 영역에 대해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표 두 번째 빈도수를 구할 구간을 넣으시는데 항상 끝 구간을 넣어주시면 돼요. 1월 3월 5월이 아니라 끝 구간이 있는 2월부터 12월를 넣어주시고 가로 닦고 배열 수식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지금 살짝 문제가 있네요. 구독일에서부터 프리퀀스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2, 4, 6 정확하게 맞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 숫자는요 날짜는요 신청일은요 2, 4, 6, 8 이란 숫자잖아요. 2, 4, 6, 8 숫자인데요 신청일은 날짜예요. 날짜를 가지고 2하고 같습니까? 2022년 1월 7일이 2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비교했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되냐? 범위를 다시 수정하실 때 항상 범위를 지정하시고 안쪽에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에 날짜를 다 그냥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월을 추출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신청일에 월을 추출한 값이 구간 안에 해당된 빈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먼스 함수를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2, 4, 6, 8, 9, 2, 4, 6, 8, 10, 10이 해당한 신청일에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빈도수만큼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표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수식을 수식 입력줄 가서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추가하겠습니다. 리피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첫 번째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차음에 미음 눌러서 한자 문제에 나와 있는 모양을 화면에서 살짝 잘리긴 하는데요. 다시 조금 화면을 이동을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 그 다음 보기 변경 넣고자 하는 문자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주시고요. 신표 네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문자표를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빈도수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리피트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가로가 열렸으니까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요. 지금 작성하는 수식은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소식을 완성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만큼 빈도수만큼 별표가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1번 문제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텍스트라는 걸 클릭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현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시면 항공 현황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시요라는 옵션을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체크 한번 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어떤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냐면 탭으로 되어 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탭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특별하게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거나 할 거 없어요.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건데 그냥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엑셀 시트의 데이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거라서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체크하셔야만 피버 테이블 보고서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출발 공항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항공월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우리는 여객과 그 다음에 하물을 드래그합니다. 여객과 하물을 배치하시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집니다. 제가 지금 뭘 하나 빠뜨렸냐면 피버 테이블의 위치가요. 좀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에 아까 피버 테이블 보고서 하실 때 위치를 지정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더니 A1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 저 아씨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피버 테이블을 A1셀로 가져왔다면 피버 테이블 이동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B4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 외부 데이터 가족이 텍스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B4셀을 선택했었으면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간혹 저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피버 테이블 이동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여객과 하물은 배치하면 기본 합계가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계 여객에서 마우솔은 쭉 값 요약 기준에 평균 선택하면 평균 값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합계 하물도 마찬가지로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 선택하셔서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가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 위치는 맞췄는데요. 레이아웃은 문제에 나와 있는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고 값의 필드를 행 레이블로 열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배치하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월은 그림을 참조하여 그룹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클릭하셔서 저희는 월 단위로 하겠습니다. 라고 월을 선택되게끔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여객과 하물의 필드는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고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여객을 C7셀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필드 설정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평균 화물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이용하셔도 돼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할 거고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요.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열의 총압계만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총압계에 가셔서요. 열의 총압계만 설정 한번 하시고요.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을 보통 14를 선택합니다. 보통에 가셔서 14 클릭합니다. 다음 제주공항에서요. 제주공항의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 여객에 대한 데이터만 별도 시트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트명을 더블 클릭하셔서 5월 제주공항이라고 5월 제주공항이라고 시트명은 수정하시고 분석작업 1번 시트 왼쪽에 위치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5월 제주공항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에 피벗테이블 문제는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게 작성하셨나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번째 피벗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A2부터 A24 영역에 현재 데이터가요.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워서 데이터가 하나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A열에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A2부터 A24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탭이 아닌 공백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라고 공백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3단계선 별도로 설정하실 어떤 걸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마침을 누르시면 아까 A열에 입력된 데이터가 A, B, C, D에서 열을 구분해서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나눠 놓으시고요. 다음은 표 2에다가 공항명에 따른 여객과 화물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I2부터 K6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평균값을 구할 거고요. 참조 영역에 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표 1을 이용해서만 통합을 하시는데요. 공항명의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A2부터 시작해서 G24까지 아래쪽에 데이터 더 없으니까요. A2부터 G24까지 선택하고 추가하신 다음 범위 정한 영역에 첫 번째 행에 있는 여객과 화물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으러 갈 거고요. 왼쪽열에 있는 공항에 해당한 데이터를 공항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열에 대한 옵션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표 2에 표 1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한 후에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봤을 때 현재 현역 그 다음에 보충역 그 다음에 전시근로역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도는 2020년 아 21년 22년 아 2019년에 데이터가 빠져 있네요. 그렇다면 차트에서 마우소론 쭉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요. 현재 영역은 전체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9년 데이터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우시고요. 구분과 컨트롤 킷 눌러서 2020부터 2022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일단은 문제 제시된 2019년 데이터는 빼고 차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 범위를 수정한 후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충력이 먼저고 현역이 두 번째입니다. 이럴 때 다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왼쪽 법내 항목의 계열에서요. 현역을 아래로 한 칸 이동하시면 보충력이 먼저 그 다음에 현역이 두 번째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단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시 근로역에 대해서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전시 근로역에 계열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 왼쪽에서 콤보를 선택하시고 전시 근로역에서 문제에 나와있는 표식인은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표식인은 꺾은 선형 선택합니다.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냥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꺾은 선형에 표식의 기호를 크기를 10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표식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하셔서 위쪽에 채우기미 선에 가셔서 표식을 선택 표식 옵션에 오셔서 기본 제공의 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좀 크게 표시가 되네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 입력하셔갖고 비이셀 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비이셀 클릭하신 다음 엔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기본 가로 기본 세로 각각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기본 세로부터 수정할까요? 축제목을 인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글자가 텍스트가요 이렇게 눕혀져 있죠. 선택하시고요. 세로축의 제목을 축 옵션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한번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축 제목 선택하시고 연도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역 계열의 현역 계열의 파랑 푸른색 계열의 2021년 요소를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냥 선택하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축 단위를 왼쪽에 축 단위를 1000, 2000, 3000, 4000, 5000으로 표시하겠다. 축 옵션에 가셔서 주 단위를 1000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다음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차트의 결과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1번에 차트 수정하는 5문항의 서식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가 두 문항이죠. 둘 다 사용자 지정표시 형식 셀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이고 둘 다 단추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단추를 만드시면서 매크로 기록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가 H2부터 I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이라는 대화상자가 표시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매크로 이름에다가 아파트 동호수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파트 동호수가 있는 C3부터 C16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 오른쪽 형식에다가 사용자 지정을 서식을 입력할 건데요. 동호수가 만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크거나 같다 만에 해당한 숫자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이라면 X단지 YYY 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숫자를 표시할 0을 입력하시고 단지 한 칸 스페이스 띄고요. 다시 한번 숫자를 입력할 건데 네 자리를 수로 표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호 라고 입력합니다. 호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다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만 미만에 대해서는요. 그냥 서식만 지정하시면 되는데 숫자 0 입력하시고 단지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0, 0, 0 세 자릿수 입력하시고 호 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서 문제에서 제시한 서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나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이래에 이 텍스트를 수정하기에서 마우스 오른 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아파트 동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개발도구의 컨트롤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HO부터 I6까지 드래그하시고요. 텍스트를 전기 사용량 전기 사용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E3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기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조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전기 요금이 천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한다. 색깔부터 넣을까요?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크거나 같다 천이라고 입력하시고 천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고 숫자 앞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별표 입력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고요. 다음 두 번째 150 미만 이면 파랑색 파랑부터 넣을까요? 파랑 그 다음 조건은 작다 150이라는 숫자 입력 파랑색으로 숫자 앞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하얀색 별 선택하시고 숫자 앞에 별표를 표시하고 숫자 기호 0을 입력할까요? 천 단위 구분기호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세미콜론 나머지는 그냥 숫자만 입력한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따라서 색깔과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문자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전기 사용량 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두 문항 각각 5점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세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3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BMI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BMI 등록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더블클릭 BMI 등록을 단추를 클릭하면 BMI 등록 폼이 보일 수 있도록 BMI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쩜 쇼라고 입력합니다. BMI 등록 쇼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 BMI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CMB 콤보 CMB 블루 콤보 상자에다가 CMB 블루 콤보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할 데이터의 위치는 L6부터 L12라고 대문자로 입력하면 좀 더 구분하기 편할까요? L6부터 L12라고 입력합니다. 물론 소문자 입력하셔도 상관없는데 I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초기화 작업은 하셨고요. 다음은 폼의 개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 몸무게 옆에 스피 단추가 있습니다. 스피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면 스피 단추가 변경됐을 때 체인지라고 프로시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체인지할 때마다 몸무게가 1씩 증가 감소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몸무게에 스피의 값을 스피 SPN 몸무게의 값을 클릭할 때마다 개수에다가 곱하기 1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 하셔서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를 하시기 전에 3번 문제가 좀 간단하니까 3번을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BMI 등록에 종료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I3 셀에 표시한 후 우리 I3 셀에다가 I3 셀에다가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NOW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거고 I3 셀의 긁고 스타일을 기울인 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3 셀을 대소문자 상관없는데 소문자 넣으셔도 되고 대문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I3 셀에 폰트점 기울임 이탈릭 A-A-I-T-A-L-I-C 라고 입력하시고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True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Unload Me 라고 입력합니다. 일단 등록하는 문제 2번만 빼고요. 1번과 3번에 대한 작업을 하셨는데 잠깐 확인하고 나서 2번 문제 같이 할게요. 오른쪽 닫기 디자인 모드 끝내기 BMI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폼을 초기화했을 때 분류에 오른쪽에 있는 L6부터 L12 영역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몸무게 옆에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I3 셀에 현재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기울임 꼴로 표시가 되는지 시험 장소에 가셔서 프로시저 문제에서 딱 보시고 세 문제 중에 어려운 거는 마지막에 하세요. 물론 다 하시면 좋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일단 빼시고 쉬운 문제 하고 나서 2번 문제가 좀 어렵다면 2번 문제를 시간이 남을 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지에 가셔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MI 등록 폼의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저희는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기준 셀은 B5셀로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입력될 수 있도록 행의 위치부터 구하도록 할게요. 행의 위치는 한글로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한글 입력했다가 영어 입력했다 번거로울 수 있어서 그냥 I라고 해서 I라는 거는 실제 입력한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입니다. 라고 작성했고요. 렌지 기준점을 잡을 건데요. 현재 데이터에 B5셀로 잡으면 될까요? B5셀을 기준으로 점 커런트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면 현재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요.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하나 두 개입니다. 위쪽에 오늘 날짜도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행이 데이터가 없다 하면 떨어져 있어서 연결된 행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두 행이고요. 우리는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플러스 5를 해주시면 7행에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일곱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비어있는 네 개와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플러스 5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셀즈 I, 두 번째 2라는 거는 ABC에서 두 번째 비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열에는 번호를 입력할 건데요. 번호는 입력할 행 번호를 이용하여 일련번호를 구하시오. 조금 전에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구하셨던 그 값을 이용해서 번호를 입력해 보래요. 그러면 그냥 등호 입력하시고 등호 입력하고 입력하지 않아서 메시지가 보인 겁니다. 위쪽에 I를 뺀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구했던 렌즈부터 카운드까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 두 개입니다. 라고 해서 2라고 구해지겠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현재 데이터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요. 저희는 입력할 행은 7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7행의 번호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니까 2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너무 바짝 앞에 입력이 된 것 같아서 탭키에 눌러서 좀 안쪽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 셀즈 I,3 C열에다가는 이름을 입력할 건데 이름은 TXT 이름이라고 입력합니다. 점 밸류를 넣으셔도 되고 문제에서 꼭 너라 가면 넣으시면 되고 아닐 경우 생략하셔도 돼요. 분류 조금 복사해 놓고 쓸까요? 2,3 4 5 6 7 8 9 10 까지 B열부터 J열까지 일단 순서를 정해놔봤고요. 이름 점 밸류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분류는 CMB 우리 폼 초기화 했을 때 연결했던 데이터 있죠? 분류에 있는 값을 작성 넣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폼에서 남자 여자를 선택을 할 겁니다. 남일 경우는 OPT 남 여일 경우는 OPT 여예요. 만약에 OPT 남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 라면 된 저희는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요. 그냥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남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남자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이니까 Sales I, O에다가는 여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else if에서 OPT 여가 True 입니까? 라고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and if 성별 생년월일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그 다음 생년월일은 입력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계산하실 거고요. 몸무게 키는 입력받을 거고 나이하고 BMI는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년월일은 TXT 생년월일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나이는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몸무게는 TXT 몸무게에서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번째 키는 TXT 키에서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나이 하고요. 나이 하고 BMI를 계산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남자, 여자 나이는 현재 날짜 연도 현재 날짜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날짜에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함수 현재 날짜는 데이터 함수입니다. 이열함수 안에다가 데이터 함수 넣어주면 오늘 날짜에 연도를 구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다시 연도를 구할 건데 위에 생년월일에 입력된 데이터에 연도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열함수를 써서 셀즈 아이컨마 6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txt 생년월일에 입력된 값에 왼쪽에 네 글자를 가져와서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뭐 따로 어떻게 써라 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BMI를 계산하도록 하겠는데 BMI는 몸무게 가로열고 나누기 가로열고 키 나와있는 계산식을 그냥 쓰시면 돼요. 직접 txt 몸무게 하셔도 되고요. 몸무게를 입력받았던 셀의 위치 i, 8번째 열의 나누기 문제에 나와있는 계산식처럼 가로열고요. 먼저 계산할 수 있도록 셀즈 i, 키가 있는 9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100으로 나눠서 그 다음 꺽쇠 거듭제곱 2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그냥 계산식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bmi 등록 몸무게 아 이름 이름은 홍길동 강호동 이라고 입력해보고요. 분류 특수검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뭐 1970 빼기 뭐 임의로 뭐 11월 11일 이렇게 넣을까요? 몸무게 쭉 해서 몸무게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넣을까요? 80 이렇게 미미로 좀 넣어보시고요. 키 미미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이름 분류 성별 생년월일 나이 몸무게 키 bmi가 구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료 버튼 눌러서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의 프로시저 작성하셨고요. 시험시간 안에 조금 어렵다 하시면 쉬운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하셔서 점수를 딱 얻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어려웠던 문제를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시 공략진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